비디오 플레이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비디오를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재생 미러링 음악 한번 해보자 소리 나오지? 안해봤으면 아 소리 안나오지 당연히 블루투스가 연결 안되어 있으니까 내비하고 옥스도 연결 안되어 있고 그냥 재생시켜봐 뮤직 플레이어 재생중 아 재생중이구나 뮤직 플레이어 실행되고 유튜브 유튜브 있냐 이거 어이 도적판이 안좋아 어이 좋은데 어이 좋은데 지금 스트레스 되니까 라이트 핸드로 잡아가지고 어이 굿 피니쉬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